자 오늘 맥주에 대한 모든 것 계속 진행해 볼건데요. 비셔어 딕셔너리, 유난샘, 이명룡, 이동석, 옹김, 쓴 사람을 얘기해야 되는데 리처드 크로스데일, 요 책 괜찮습니다. 자 브로어리 아나부터 시작을 해보죠. 우리 B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요. 제트까지 언제 가냐? 브로어리 아나,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브로어리 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맥주는 항상 다양한 맥주 관련 아이템들을 함께 했다, 과 함께 했다. 크래프트 맥주 업계에서는 그것을 상품이라고 한다. 맥주와 관련된 물건들은 아주 오랫동안 존재해 왔는데 몇몇 애들은 비토리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비어매트, 타월, 펌프클립. 펌프클립이 뭐냐면 영국 비어 엔진이 있어요. 이번에 저희 일요일날 그거 한번 체험해 봤는데 핸드펌프 있잖아요. 영국의 A를 디스펜싱하는 그 위에 달린 일종의 문양 혹은 장식 혹은 브로어리, 로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비어 매트라고 하면 두 개 정도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비어 매트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비어 코스터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맥주를 올려놓을 때 밑에 있는 매트도 얘기를 해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일종의 장식이죠. 데코레이션용으로 위에 딱 놓으면 맥주를 놓을 때 그냥 테이블에 놓는 게 아니고 맥주를 서버한테 넘길 때 그냥 핸드인 핸드로 넘기지 않거든요. 손에 손을 넘기지 않, 위험하니까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매트가 있어요. 그걸 비어 매트라고 또 합니다. 쟁반, 광고물, 병따개, 병뚜껑, 라벨, 도자기 장식품, 유리 거울 등등 매우 다양한 아이템들이 존재한다. 브로어리 아나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적당히 오래됐고 맥주나 브로어리와 연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걸 사고 싶어 할 것이다. 내 말이 의심스러운가? 그러면 바로 인터넷을 검색해보라. 예리한 수집가들은 특별한 모양이나 지역 그리고 브로어리에 집중한다. 그리고 희귀하고 오랫동안 찾고 있었던 것들이라면 매우 비싸게 구입할 것이다. 브로어리 아나는 그 브로어리에 어떤 로고나 상징물이 들어있는 일종의 상품들을 의미를 해요. 굿즈죠 굿즈. 요즘 우리나라, 요즘 말로 하면 굿즈라고 볼 수 있고요. 좀 유식하게 하면 브로어리 아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티셔츠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가지 병따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관련된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브루하우스네요. 브루하우스는 양조 문제의 용어죠. 뭘까요? 맥주비 만들어지는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맥주 양조에 사용되는 다양한 장비들을 종합적으로 일컫는 말로 보통 발효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브루하우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핫사이드에 있는 양조 익힘 머트 장비들을 얘기해요. 핫사이드라고 하면 뜨거운데 열이 양조 과정 중에서 있는 곳이거든요. 당화조, 그 다음에 당화조, 그 다음에 끄림조, 월풀조, 아니면 라우터링, 여과조까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순서대로 하면 당화조, 여과조, 끄림조, 월풀조죠. 여기가 이제 보통 핫사이드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는 장비들을 우리가 브루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효조, 냉각기와 발효조를 제외한 곳을 우리가 브루하우스라고 하고 보통 브루하우스 하면 핫사이드에 있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거 저번에 했었죠? 여기 보시면 아이오니 나오네요. 브루하우스 용량은 배럴로 나타내며 대부분 크래프트 브루허들은 2개조, 3개조 또는 4개조로 구성된 브루하우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배 3냐, 3배 3냐, 4배 3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요. 2개조로 구성된 시스템에서는 당화조와 여과조가 1개조로, 끄림조와 월풀조가 다른 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3개조 브루하우스는 2개조 중 하나가 분리되어 3개조로 구성된다. 3개조는 일반적으로 당화조와 여과조가 같이 있고요. 그리고 끄림조와 월풀조가 좀 나눠져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4개조 브루하우스는 4개의 조가 각 양조 단계를 책임지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 당화조, 여과조, 끄림조, 월풀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연속 배치가 가능하죠. 하루에 2, 3배치도 그냥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더 많은 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양조작업이 더 유연하고 많은 용량이 양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죠? 일부 규모가 큰 크래프트 브루어리들은 맥즙을 받는 조와 홉을 거르는 조를 포함하여 5개에서 6개조를 갖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 간 플래티넘 브루어리에서는 5개조였어요. 5개조. 그런 식으로 해야지 하루에 더 다양한 스타일을 더 많은 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독립맥주공장은 2개조 브루어리이고 저희처럼 진짜 소형 브루어리들은 다 2개조, 2배슬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2배슬 시스템은 하루에 몇 배치 하기가 좀 힘듭니다. 하루에 2배치도 간신히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외부 유통을 더 많이 하는 곳들은 더 많은 배슬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내부 공급만 하는 브루펍 같은 곳은 보통 2배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죠. 이 책이 되게 괜찮다니까요. 이렇게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 책이 드물어요. 자, 브루펍입니다. 브루펍은 저희 독립맥주공장을 의미하죠. 템룸은 브루어리 바에 붙어있는 형태라면 브루펍은 바에 브루어리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템룸이라고 하는 것은 브루어리에 바가 붙어있는 거고 브루펍은요, 바에 브루어리가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더 읽어볼까요? 브루펍은 현대적인 상업 브루어리가 수색이 앞선 역사를 갖고 있으나 지역맥주의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미국에 다시 인기를 얻었다. 이 브루펍이 미국에서 허가를 받은 연도가 1981년도예요. 그러니까 브루펍이라고 하는 형태가 독일이나 영국에서는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뭐 겨우 한 4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브루펍의 허가, 허용이 미국의 허용이 크래프트 맥주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왔어요. 지금 미국의 BA 같은 데서도 자신들의 크래프트 씬의 규모를 얘기할 때 이 브루펍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요. 브루펍도 크래프트 양존의 하나로 인정을 해서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한국에서 수입되는 몇몇 브루어리들은 여전히 브루펍 형태에서 만들어서 오는 맥주들도 있고 굉장히 훌륭한 맥주들이 이 브루펍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브루펍이 허가된 것은 2002년도이고요. 이게 소위 얘기한 그때 하우스 맥주가 만들어진 딱 그 시대죠. 근데 우리나라는 브루펍과 미국 브루펍이 좀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브루펍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조장의 시설과 레스토랑의 시설이 반드시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벽으로 구분이 되어 있든 유리창으로 구분이 되어 있든 대부분 유리창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양조시설을 보이게 하는 형태로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하고요. 만약에 외부 유통까지 하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브루펍에 있는 양조시설도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서 조금 더 타이트한 관리를 받습니다. 브루펍은 보통 발효주와 브루하우스를 유리로 구성된 공간에 배치하여 손님들이 더 많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꼭 구분이 안 돼도 되거든요. 그래서 손님들 테이블을 그냥 양조장비 앞에 놓는 것도 제가 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몽키씨, NYM의 몽키씨에는 사진을 봤더니 그렇게 돼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냥 손님들 테이블이 양조장비 앞에 있더라고요. 대단히 놀랬고요. 진짜 손님들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불가능한 형태라는 거. 그래서 브루펍이라는 형태가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요즘 크래프트신에서는 브루펍 형태로 오픈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브리튼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다던가 나왔네요. 영국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꽤 길게 써 있는데요. 영국의 양조 역사는 얼추 5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다고 하네요. 모르겠어요. 영국의 양조의 역사가 5천년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BC 3천년이잖아요. BC 3천년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한참 맥주를 만들 때였거든요. 이집트랑 영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맥주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이 돼서 이쪽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게 페니키아인들에 의해서거든요. 영어도 페니키아 문자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라틴어어. 그래서 페니키아인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와인과 맥주 양조 방법을 이쪽 유럽 쪽으로 전파시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상업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진짜 5천년 전에 역사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한 적은 없고요. 근데 그건 있어요. 이 맥주라고 하는 술에 대한 기록이 이 로마군들이 영국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브리튼이라고 하는 식민지를 만들었잖아요. 로마군이 그때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브리튼에 있는 로마인들이 혹은 그 로마와 함께 있는 그쪽에는 픽트족 이런 족들이 있었죠. 켈트족, 픽트족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족들이 다 게르멘족의 일부들이고요. 맥주를 좀 보내달라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영국의 양조 전통은 바다 건너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겨났다고 믿고 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로마인들로부터 플랜더스인까지 다양한 민족들과 함께 무역은 물론 전쟁을 통해 지식을 상호교류했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생겨났다고 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통적인 영국 맥주 스타일은 부드럽고 연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알코올 노수를 갖고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꼭 전통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오히려 모던한 영국 맥주 스타일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국 맥주가 연하고 부드럽고 상대적인 알코올 노수를 갖게 된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예요. 영국 16, 17, 18세기 심지어 19세기의 역사를 보면 영국의 맥주들이 알코올 노수가 그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높아서 스티키한 맥주들도 있었고요. 특히 저쪽에 버트네일들 이런 맥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알코올 노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양조 환경이 다 박살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먹고 힘든 전쟁 이후에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알코올 노수를 낮추고 또 하나는 영국의 문화도 있는데요. 술을 먹고서는 많이 먹고서는 행패를 부린다든지 주사를 부리는 게 굉장히 천한 행동으로 그렇게 안 좋은 행동으로 퍼진 그런 문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맥주들은 상당히 알코올 노수가 낮고 마시기 편하죠. 복합적인 몰테 특성과 유럽홉의 쓴맛이 좋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밸런스는 좋습니다. 리얼웨일은 영국 맥주라는 왕관의 보석과도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책을 지은 저자가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캐그 숙성되어 기품있는 탄산관과 복합적인 캐릭터를 보이는 이 에일은 영국에만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이 캐스크 맥주들이 사라질 뻔한 적도 있었지만 이런 미묘하고 세련된 매력을 재발견한 젊고 참신한 크래프트 맥주 소비층에 의해서 대사단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영국은 역사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의 허브로서 진정한 국가계관 역할을 해왔던 전통 펍에 기반을 둔 영국 고예 음주노를 갖고 있다. 그렇죠. 펍이라고 하는 게 퍼블릭 하우스의 준말이잖아요.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18세기 이후에 이 맥주를 마시는 공간이 일종의 커뮤니티 역할을 해왔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이 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족들이야 귀족들이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오페라도 보고 연주회도 듣고 많잖아요. 사중주 신뢰학도 듣고 근데 노동자들 노동자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특히 영국은 계급사회잖아요. 아직도 귀족과 일반 노동자들이 구분되어 귀족사회인데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남성들이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여가시간이 바로 이 펍에 가서 맥주를 한잔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모일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여론이 형성되고 커뮤니티가 형성되면서 펍이 단순히 맥주를 마시고 가는 음주를 위한 장소가 아니고 여론 형성이 되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까지 나오는 그런 공간이 된 거죠. 펍이 퍼블릭하우스의 준말이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된 겁니다. 펍은 영국만의 독특한 맥주문화 중 하나로 수십년간 사라질 위기에 있었다. 하지만 캐스케일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어김없이 크래프트 문화가 수량에서 구워주었다. 라고 하네요. 이 펍은 음 이전에 여섯 개의 브루어리가 각각 타이드 펍의 형태로 일종의 체인 형태죠. 프랜차이즈 혹은 체인의 형태로 몇 천 개씩을 가지고 있었던 형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1989년에 마가르 대처 수상이 이 독점적 구조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어 비어오더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더 비어오더라는 걸 만들어서 어 한 브랜드에서 펍을 2천 개 이상 가지고 안 된다. 그리고 게스트 맥주도 꼭 팔아라. 이런 식의 어떤 법을 만들어서 이 독점적 구조를 해체를 했죠. 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타이드 펍 형태가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린킹이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이 브랜드가 역시 타이드 펍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타이드 펍의 형태는 그 맥주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게스트 맥주도 역시 갖고 있지만 음 그런 식의 형태가 지금 영국 펍에 남아있죠. 영국 펍은 뭐 계속 그 성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논문을 읽어보면 특히 지방에 있는 펍들은 이제 먹수하기가 힘들어서 방치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협동조합 형태로 펍을 운영하거나 사라지지 않게 하거나 그 지역에 몇십 년 된 펍이 있다고 하면 협동조합 형태로 그렇게 운영을 하거나 혹은 그 펍이 있는 어떤 장소를 역서적인 곳으로 돌려놓는다거나 그런 어떤 움직임들도 있고요. 영국 자체 영국 맥주 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 특히 저희에게 영국 같은 데 놀러가면 펍에 가서 맥주 한 잔 마시는 거 또 이만큼 또 좋은 경험이 없죠. 맥주 자체가 마시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각자의 개성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펍에 가서 그 맥주 영국의 캐스케일을 마신다거나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영국 맥주 문화에서는 우리 같은 외국인들한테는 중요한 재미있는 그런 거죠. 비 와 여기 마지막인 것 같아요. 브라운 에일 마지막인 것 같고 볼까요 한번 누군가가 스타일을 정의하려고 한 그 이전부터 맥주는 이 맥주는 영국에 존재해 왔다. 브라운 에일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제대로 양도되면 자신만의 품위있고 섬세한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다. 잉글리시 비터나 잉글리시 에일과 같은 호배 느낌은 부족하지만 복합적이고 견과류의 향이 나며 부드럽고 고소한 토스트 그리고 달큰한 캐러멜 느낌의 몰드 특성은 정말 눈이 부시다. 브라운 에일은 최근 전통적인 캐스쿠 숙성 맥주에 관심을 갖는 영국 크래프트 브루어들 뿐만 아니라 구세계의 양조 감성을 존중하는 미국 브루어들에 의해 재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브라운 에일은 잉글리시 브라운 에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브라운 에일은 솔직히 얘기해서는 역사적으로 뭔가 뚜렷한 어떤 그 자취 족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있었던 맥주예요. 브라운 에일이 색깔이 갈색 혹은 아 먼저 이거부터 얘기하겠구나. 브라운이라고 하는 색깔을 우리는 갈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갈색은요. 어 엠버색이에요. 이게 크레파스나 물감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갈색은 단풍나무색 이라고 생각을 보통 하죠. 그런데 맥주에서 브라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색으로는 고동색입니다. 고동색 약간 마오가니의 비슷한 색 검은색도 아니고 어 갈색도 아니고 그 중간에 고동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그래서 이 브라운 에일 같은 경우는 원래 맥주 색깔이었어요. 원래 1635년에 할스가 그 코크 그러니까 석탄 코크로 만든 메가 가마를 만들기 이전 있었던 모든 색깔이 이런 색깔이었거든요. 이건 뭐 전세계적으로 똑같이 나무를 태워서 메가를 만드는 이런 어떤 단계를 거친 모든 맥주들의 색깔은 다 브라운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맥주들을 브라운 에일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특히 에일은 영국의 맥주를 의미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포터가 이 브라운 에일을 섞어 마셨던 그런 역사에서 다시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그냥 애매모호한 특별하게 어 뭐 스타일을 정의할 수 없는 뭐 이런 맥주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맥주의 특성은 몰트입니다. 몰트 홉의 특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몰트고요. 몰트에서 올라오는 캐러멜하고 견과류 또 중요한 건 약간 토피 같은 향이에요. 토피 이 향이 이제 잉글리시 브라운 에일의 대표적인 아로마 중에 하나죠. 어 가장 대표적인 잉글리시 브라운 에일은 뉴캐슬 브라운 에일 인데 요게 하이네켄으로 인수가 되면서 최근에 향미가 좀 바뀌었어요. 아메리칸 호피향이 확실하게 조금 더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결을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뉴캐슬 브라운 에일의 가장 큰 특징이 토피향과 그 뒤에 올라온 약간 달큰한 단맛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토트리오스 같은 당을 일부러 넣어서 그런 건데 그런 느낌이 좀 사라진 네 그런 모습이 좀 보여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어 그래서 브라운 에일이 진짜 인기 있는 스타일은 아니죠. 브라운 에일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메리칸 브라운 에일은 조금 이제 다른 얘기고요. 아메리칸 브라운에는 홉을 좀 더 넣는 그런 특성들이 보이고 몰트의 특성들이 있지만 아메리칸 브라운 에일은 약간 견과류 같은 특성들은 조금 사라지는 느낌이고 약간 토스트 같은 비스켓 이런 느낌들이 있고 좀 더 캐러멜하고 약간 초콜릿티 같은 느낌이 있는 게 아메리칸 브라운 에일의 모습이고요. 마드로 브라운 에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시가시티에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비에 좀 더 느낌이 나는 게 아메리칸 브라운 에일 그 다음에 잉글리시 브라운 에일은 전통적으로 토피 견과류 캐러멜 이런 몰트에서 나오는 느낌들이 조금 더 있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시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캄나 캔슬 이렇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캄나까지 하면 오늘 시간을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캄나 캄나라는 걸 보죠. 캄나의 뜻은요 더 캠페인 포 리얼 에일 의 약자입니다. 이 캄나는 1971년에 영국 시장을 점령하려던 대형 맥주회사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형 맥주회사의 라거로부터 영국 리얼 에일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조직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영국 전통 맥주 살리기 운동 본부 이런 뜻이에요. 캄나가 캄나는 영국 전역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맥주 축제부터 소규모 지역 시음회까지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새로운 에일을 찾기 위한 많은 토론도 진행하고 있다. 캄나를 우리나라로 보면 전통주 지금 전통주에 대한 인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통주 관련된 유관 협회나 연구소들이 다 정부의 지원을 또 받거든요. 비슷합니다. 여기도 영국의 전통 맥주가 라거에 밀려서 사라지게 되니까 일종의 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각 지역정부나 각 지역정부나 각 지역정부나 정부의 어떤 금전적인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 전통에일을 살리기 운동을 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전통주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캄나는 연구법과 양조정책을 위한 조직적이고 열정적인 대변자로서 지방 및 중앙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이 있어야지만 또 가능하겠죠. 지난 45년동안 많은 맥주 친화적인 법들이 제정된 뒷배경에는 캄나의 이런 활동들이 있었다. 영국에서 크래프트 맥주가 성장함에 따라 이 조직은 맥주를 사랑하는 새로운 세대와 시대에 변화 맞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금 캄나라고 하는 조직이 이제 조금 뭐랄까요. 이 캄나를 보는 시선들이 조금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트래디셔널한 거잖아요. 영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크래프트 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하나는 영국에는 캄나라고 하는 조직만 있는 게 또 아니거든요. 또 영국 크래프트 맥주 협회도 있습니다. 시바라고 이게 아니고요. 그런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조직이 무슨 갈등하는 그런 어떤 관계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영국에 크래프트 맥주를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캄나라고 하는 그 자신들의 전통 맥주를 인정하고 배척하지 않으면서 크래프트 맥주를 만들고 있고요. 캄나는 또 그렇게 만드는 영국 크래프트 맥주 회사들을 또 이상하게 찾아보지 않아요. 너네들 왜 우리 전통 맥주 안 만들어. 뭐 그렇게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뭔가 맥주라고 하는 자신들의 어떤 정책 전책성이 갖고 있는 수를 중심으로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초기 캄나의 모습들은 굉장히 과격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띄었어요. 그러니까 캄나라고 하는 이 맥주는 전통 A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절대 쓰면 안 되거든요. 이산화탄소를 쓰면 안 되고 캐스크 A를 중심으로 핸드펌프를 쓰는 어떤 그런 곳들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또 캐스크 마크를 붙여가지고 뭔가 성장시키는 발전시키는 그런 운동들을 전개했는데 약간의 이산화탄소도 들어간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랬었어요. 초기에는 그러면서 굉장히 과격한 운동도 펼치곤 해서 그때는 굉장히 캄나를 보는 시선들이 좀 나눠져 있었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정리가 돼서 일종의 캐스크 마크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영국 전통 A들이 많이 정착을 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영국을 갔었을 때 꼭 가서 마셔보는 캐스크 A일 이 문화가 퍼지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업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한 곳이죠. 앞으로는 크래프트 맥주 씬들과 어떠한 모습들을 함께 보일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또 스터디를 해봐야 되는 것이기도 해요. 저의 입장에서는 좀 부럽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맥주 문화 자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가는 단계 이잖아요. 당장이라도 수제 맥주와 크래프트 맥주의 차이점도 다시 구별을 해내야 되고 수제 맥주 편의점에서 4캠 만원에 팔리는 것도 수제 맥주라고 하고 있으니 뭔가 수제 맥주와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은 한국이기 때문에 이들과는 조금 시작점부터 차이점들이 있죠. 하지만 이들이 걸어오고 발전시키고 성장하는 어떤 모습들을 스터디를 할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시를 시작하는 단계까지 얘기를 했고요. 다음부터는 계속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오늘 시간 정리하도록 하죠. 마지막 노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여행가기 좋은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물빨간 사춘기에 여행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